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이구요. 총 15점의 문제입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고급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 연도가 2009이거나 출판사가 영진이면서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 이용하시면 되구요. 영진이면서 주문수량이 30 이상 100 이하는 AND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요. 조건은 A35부터 36 추출할 데이터는 A39셀이구요. 추출할 필드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드만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35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조건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을 직접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지 않구요.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번째 발행 연도가 2009이거나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 발행 연도가 입력된 데이터 H3셀을 클릭하는데요. 잠깐만요. ESC 한번 누를게요. H3셀의 데이터를 살짝 확인해 보겠습니다. H혈의 발행 연도가요. 2008년도, 2015년도 라고 입력되어 있지만 현재 데이터는 셀 서식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셀 서식에 샵 연도라고 되어 있어. 샵은 뭐냐면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뒤에다가 연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은 2007년도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력된 데이터는 2007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셀 서식에서 잠깐 확인해 봤으니 추출된 현재 비교할 셀의 데이터가 2007년도 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숫자만 넣어서 비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커서를 A3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들어가실 거고요. 가로 열고 발행 연도의 첫 번째를 선택하는데 그 값이 200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같습니까? 아까 우리 샵 연도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샵이라는 건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였어요. 숫자 2009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AND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는데 이 조건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출판사를 선택합니다. J3셀의 값이 영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못 꺼서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 주문 수량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값이 30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거나 같다 30. 다시 한번 주문 수량을 선택하시고 그 값이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서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Pulse라고 표시가 된 거고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건데 문제에서 첫 번째 접수번호 여러분의 교재를 좀 참조하셔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처, 주문수량 주문수량 그 다음에 접수번호, 주문처, 주문수량, 판매단가 판매단가가 바로 앞쪽에 있네요. 그럼 컨트롤 C 눌러서 일단 복사 A39 셀에다가 컨트롤 V 다시 한번 갈게요. 판매단가 선택 도소 코드 선택 그 다음에 저자 선택 컨트롤 C 눌러서 두 번 정도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를 작성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주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의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K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35부터 A36 데이터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아까 추출하고자 한 필드 작성해 놓으셨던 A39부터 F39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본 작업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행 번호가 홀수에 해당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A3부터 시작해서 K3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행 번호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홀수를 구하기 위해서 MOD 함수를 사용해서 나머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데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하죠. 그 숫자는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래요. 현재 행의 번호를 특정 셀을 지정하지 않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현재 내가 선택된 셀에 대한 행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온 것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입니다.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요. 2, 4, 2, 6, 8 나누기 2를 하면 다 0이잖아요. 나머지가 1, 3, 5, 7, 9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1이 됩니다. 홀수 행에 대해서는 조건은 MOD 함수와 ROW 행의 위치값을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은 작성을 하셨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 색에 연한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녹색 색깔명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잠깐 무늬색에 가서 살짝 색깔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연한 녹색 아 그럼 여기쯤 되겠구나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홀수 행 옆에 3, 5, 7, 9 홀수 행에 해당한 데이터 행 전체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 A2부터 K33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세문항에 지시사항이 있어요. 우리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 A2부터 K3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한번 해주시고 옵션을 클릭하면 시트 탭에 인쇄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시트 탭에 A2부터 K33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탭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고요. 페이지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닷글에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다가 현재 페이지 그러면 샵 페이지 클릭하시고 슬래시 전체 페이지 클릭하시면 현재 페이지와 전체 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문제 제시한 페이지 레이아웃 하나 더 했네요. 시트 탭에 가셔서 보시면 정 가운데 아까 여백 탭에서 작업하셨고 바닷글 편집에서 작업하셨고 인쇄 영역 설정하셨고 용지 방향 하셨는데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트 탭에 가셔서 반복할 행을 지정하실 건데요. 이 행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에 가셔서요. 인쇄 클릭 한번 해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위쪽에 있는 제목은 반복해서 인쇄가 되고요. 정 가운데 라고 했기 때문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가운데 내용을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기본 작업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에서는 도서명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인덱스를 통해서 도서명을 찾아오는데 인덱스의 행의 번호를 구하거나 열의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left, right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C3에 갖다 놓고요. 아래쪽에 표 5에 작성된 표를 가지고 도서명을 찾아올 겁니다. ABCD 라는 데이터는 왼쪽에 도서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ABCD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행의 위치를 구할 거고요. 열의 위치는 도서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이용해서 두 번째, 네 번째, 라고 행의 위치 두 번째, 네 번째, 라고 위치값을 지정해서 행과 열이 교체하는 값을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인덱스를 작성하기 전에 매치함수부터 일단 작성해 본다면 매치함수 M, A, T, C, H 도서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찾아오겠습니다. B, 3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그 ABCD라는 값을 아래쪽 표 5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요. A38부터 A42를 선택하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문자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A는 1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살짝 수식을 복사해 보면 B는 2, D는 4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인덱스 첫 번째 Arra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교재명을 찾아올 범위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1, 2, 3, 4에 해당한 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심표 그 다음 열의 위치는 문제에서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R, I, G, H, T 그 다음에 도서 코드를 방향키 이용해서 선택이 안되신다 라고 하시면 B, 3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심표 1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할까요? 오른쪽에 끝에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도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열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은 담당자가 김상두 이면서 뭐뭐 이면서 조건에 엔드로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판매 단가가 2만원 미만 이라는 조건도 작성할 거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총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에 커서를 A35셀에 갖다 놓으시고 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썸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여신 다음에 담당자 이름을 가져오는데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F4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그 데이터가 같습니까? 김상두와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김상두를 직접 쓰셔도 되고 A34셀을 참조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수식을 꼭 복사할 때는 절대 참조가 필요한데 한 번만 참조한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요. 문제에서 판매 단가가 판매 단가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 선택하시고 수식 복사 안 하니까 절대 참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절대 참조하는 거 습관되어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그 다음 2만원 미만입니다. 작다 2만원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우리는 김상두의 판매 단가 2만원 미만에 해당한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총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에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주문처를 C35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35셀에다가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주문처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는 범위 행의 위치 값을 매치와 맥스함수를 통해서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할까요? 그냥 C35셀에 인덱스부터 갈게요. 인덱스 주문처를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주문처입니다. 그럼 주문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행의 위치는 문제에서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데이터의 행에서 가져오시면 되니까 매치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 맥스 주문 수량이 가장 큰 데이터 주문 수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주문 수량의 가장 큰 값을 맥스를 통해서 구했어요. 그 구한 값을 다시 한번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범위에 넣어주시고 정확하게 일치한 0을 넣어주시면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열의 위치는 우리 D3부터 D31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열 1입니다.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행에 위치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서 명지 대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는 주문일자의 월별 총금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합계 썸함수 쓰실 거고요.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if를 사용하실 거고요. 월을 구하기 해서 먼스함수 사용할 겁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값을 딱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값을 구하신 다음에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고정된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참조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셀 I35 셀을 선택하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if 월을 추출해 오겠습니다. 먼스함수 이용합니다. 주문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할 건데요. 주문일자 데이터를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니까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8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총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총금액의 데이터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F4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제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겠다 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 할인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코드 도서 코드네요. 도서 코드 그 다음에 총 금액 오타 없이 입력했을 때 엔드 펑션이 표시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도서 코드의 맨 앞에 한자리가 D 이면 이란 조건이 있네요. 그럼 도서 코드의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if라는 구문을 사용하실 거고요.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함수 그 다음 도서 코드에 가서 한글자를 가져왔는데 그 값이 D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F 할인액에 대해서 할인액에 대해서 문제에서 총 금액의 30%를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int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int 정수로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총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30% 0.3 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D가 아닌 경우 그 외에는 20%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복사하고요. if 구문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else 붙여넣기 하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20% 그러니까 0.2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if 금을 닫기에서 and if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I3에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 F 할인액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도서코드 총 금액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10러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 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데 accdb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문제 제시된 피버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는데요. 피버테이블 작성할 시작 위치는 위쪽에 있는 담당자가 있는 필터가 아니라 가로와 세로가 표시되어 있는 출판사 B3셀이 시작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B3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푸셔셔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가지고 가져오실 데이터 도서판매점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데 시험 장소에서는 C 드라이브 안에 가셔서 OA 폴더에서 문제 제시된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쪽에 도서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담당자라는 필드가 필요합니다. 행위는 출판사라는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문 수량 필드가 필요하고요. 다시 주문 수량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판매 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총 금액이 필요한데요. 총 금액은 지금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아마도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4개의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다음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제서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정렬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르시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서 피버 테이블 이제 목록을 오른쪽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자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출판사를 선택하시고 행위에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수량을 갑에다가 판매 단가를 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총 금액은 계산 필드로 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가셔서 계산 필드 선택하시고 이름을 총 금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총 금액 계속 계속 오타가 일어나 총 금액 네 그 다음 아래쪽에 와서요. 총 금액은 주문 수량 곱하기 아래쪽에 주문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추가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 금액이 값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값 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숫자 범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아래쪽에 표시된 데이터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계 주문 수량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요. 우리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마찬가지로 합계 판매 단가에서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총 금액도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는 작업을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 스타일 밝게 22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밝게 22 마우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22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옵션에 가서 행머리 끌 열머리 끌 그 다음에 줄무늬 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과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하고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B3부터 B18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C3셀부터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B3부터 B19 라고 하면 B여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학년 반 이름 나이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C3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면 우선 범위 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합니다.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구요. 구분기호는 문제에서 첫 번째 공백과 기타 하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백을 선택하시구요. 탭 선택 없애시고 기타에 빼기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공백과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구요. 네 그 다음 대상에서 문제에서 C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는데 그냥 보통은 마침 누르면 B열 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저희는 C열 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 대상에 현재 B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 화살표 누르시구요. C3 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위치를 C3셀을 선택하시고 돌아와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네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형식이 역성이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여요. 네 바꾸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 유지가 되면서 텍스트를 나눠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원본 데이터 B열은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머리 글 B를 선택하고 마우소른 쭉 삭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 가시면 돼요. 그 다음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너비가 일정함을 이용해서요. 이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 필드에 대해서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문제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작업 여기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 기능 너비가 일정함을 이용하여 이름 필드에 대해서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시하시오. 길동이면 길을 뺀 동의만 표시하라는 거죠. 범위를 지정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너비가 일정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는 길 이름과 동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길 동의 사이에 눈금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요. 너비를 나눠주시는 거죠. 각 필드에 너비를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누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경계라인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성은 우리는 가져오지 않을 거니까요. 첫 번째 성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왼쪽에 성을 뺀 이름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안쪽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필터라고 있고요. 나이가 16세에 해당한 데이터 나이에 가셔서 모두 선택을 클릭한 다음 16만 선택하셔서 16세에 해당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다섯 문항에 수정하는 문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의 바깥쪽에 있는 차트 큰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주문 총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보니까 교재 한 칸 띄고 주문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서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직접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요 굴림체라고 쓰시고 엔터 그 다음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12 굵게 그 다음 밑줄 실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원형 차트에 대해서 원형 차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원형 차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원형 차트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첫째 조각의 각을 100도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어디다 표시할 거냐면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바깥쪽 끝에 숫자를 표시할 게 아니라 기타 옵션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값을 표시할 게 아니라요. 지금 보니까 호서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할 내용은 항목 이름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호서대 다음에 퍼센트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백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째 조각의 각을 그러면 이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는 작업은 하셨고요. 잠시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셨고요. 그 다음 항목 이름과 백분율만 표시하시고 지시선 표시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안쪽에 원형 차트 하나를 선택하시면 데이터 계열사 식으로 바뀌고요. 첫째 조각의 각을 현재 0% 되어 있는 것을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막대 차트에 대해서는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차트에 와서 막대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차트의 요소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대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색깔을 다른 색깔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색깔을 채우는데 요소마다 다른 색깔로 사용하겠습니다.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한 큰 차트를 선택하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셔 가고 차트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서식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작성하셨고요. 작성된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는 두 문항에 출제가 되죠.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동호수라는 매크로를 만들고 단추에 연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량 매크로를 만들고 단추에 연결할 겁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타 작업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서 단추에 연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발 도구에 단추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삽입에 단추 클릭하신 다음 문제의 위치가 단추는 F2부터 G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2셀에 오실 때 R2킬를 눌러서 G3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동호수라는 매크로로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 동호수라고 나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범위를 B3부터 B15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론 쪽 사용자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숫자가 5글자 5자 이상이면 왼쪽부터 몇 두 글자 몇 동 몇 호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글자 수 잠시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숫자 5자 이상이면 몇 동 몇 호 5자 미만이면 몇 동 몇 호라고 표시를 하는데 사실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다 보시면 뒤에는 세 글자 에요. 뒤에는 당연하게 세 글자 표시할 거고요. 앞에는 두 글자 한 글자 에요. 앞에서 만약에 없다 하면 이렇게 없다 하면 한 글자로 표시하고 있다 하면 두 글자로 표시하겠다라고 자리수를 샵샵을 이용하시면 만약에 있으면 두 자리 없으면 한 자리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 뒤에는 세 자리로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엑셀 화면에 오셔서요. 숫자 다섯자 에요. 다섯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자리는 동 그 다음에 띄어서 세 자리는 호라고 넣으면 만약에 숫자가 다섯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네 자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 동은 생략하는 거죠. 앞쪽에 동은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표시하고 앞에 있는 동은 생략해서 한 자리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기본은 뒤에 세 자리를 채우고요. 다섯 글자 일때는 동수가 10동 12 그 다음에 이렇게 16동 13동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한 자리면 숫자 한 자리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앞에 5 이상 이라는 거는 그냥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여기에다가 동호수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작업하기 위해서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문제 F5부터 G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5부터 F5 셀에 Alt를 누르고 G6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사용량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C3부터 C15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두 번째 매크로는요. 100 이상이면 숫자 앞에다가 단구장 모양 문자를 표시하시고 숫자 뒤에다가 이렇게 단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0보다 크면 숫자 뒤에다가 단위만 표시하고요. 0은 공백으로 표시하고 문자는 이렇게 검정색 네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그 다음 0과 문자에 대한 서식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 오셔서 우리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형식에 가셔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조건은 대가로 묶어서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문자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6번 그 다음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숫자에 표시할 거니까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뒤에다가 지금 약간의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문자와 숫자 사이 한 칸의 스페이스가 떨어져 있어요. 단위를 입력할 건데요. 리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단위를 지금 봤을 때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고요. 좀 작아서 한참을 찾았네요. 세미콜론 그 다음 다시 숫자 뒤에다가 단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숫자 뒤에 다시 리을 누르고 한자키 그 다음 보기 변경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단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0일 때는 0을 표시하시고요. 다시 세미콜론 문자일 때는 검정색 한글 자음에 미음 눌러서 검정색 네모 선택하시고 큰 따옴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구장 표시하시고 숫자 뒤에 단위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하시고 숫자 뒤에 단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100 이상일 때 그 다음 0보다 클 때 아 여기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0보다 클 때 크다 0이라는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문제를 보시면 100 이상일 때 표시하시고요. 0보다 클 때 표시하시고요. 0일 때 문자일 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일 때 공백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0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공백을 표시한 다음에 0을 지워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100 이상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0일 때는 공백이니까 그냥 세미콜론으로 띄워만 주시면 되고요. 문자일 때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사용량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지금 0이 있는 값이 없었나 지금 보고 있는데 0이 있는 값이 없었나 봐요. 0은 없고 문자와 100 이상일 때 그 다음 0보다 클 때에 대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올 거고요. 폼을 초기에 하면 데이터 연결해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TXT 주문처에 포커스가 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등록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입력 버튼 눌렀을 때 표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다 기본 기타 작업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도서 구입 입력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문제에서 폼의 이름은 도서 구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구입 폼을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하시고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도서 구입 폼이 보여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 코드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CNB 분류에다가 우리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 연결하실 데이터는요. G3부터 G6세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TXT 주문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세포커스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폼의 초기화 작업 설정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데요. 도서 구입 폼에 선택하시고요. 주문처 분류 도서 선택 브로그 선택하고 입력을 클릭하면 우리는 A4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기준셀을 A3으로부터 연결된 행위 개수를 구해보면 위에 표 1도 연결되고요. 도서 구입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A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위 개수는 3개고요. 우리는 네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1을 하면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도서 구입 입력 폼을 클릭했을 때 주문처 입력하면 A열 그 다음에 도서명을 도서명이 분류인가요? 도서명은 분류에 따라서 도서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서명은 도서 선택을 하면 만약에 던산개론을 선택하면 도서명 논리해로를 선택하면 논리해로 라고 도서 입력할 거고요. 금액은 마찬가지로 도서 선택에 선택한 거에 대한 금액을 표시할 거고요. 분류는 이제 용도에 분류에 선택한 값을 용도에 다가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은 추가적으로 부록에서 선택한 것을 더해가지고 금액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료 한번 누르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입력을 클릭하면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하나를 만들고 변수 하나 i라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레인지 기준을 a3셀로 부터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했더니 3이었어요. 연결되지 않은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셀즈 i,1 에다가는요. txt 주문처에서 주문처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셀즈 i,2 는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죠.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실 건데요. 확인 한번 누를게요. if를 이용해서 if 만약에요 우리 폼에 가서요. 전산 개론을 선택하면 OPT 전산 개론 OPT 논리 해로 OPT 알고리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OPT 전산 개론을 선택하셨습니까? 개론을 선택하셨습니까? 값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르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다면 된 저희는 셀즈 아이콘마 두 번째 비열에다가는요. 전산 개론 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도서를 선택했으니까 가격을 2만원 이라고 일단은 기억을 시켜 놓을게요. 이따 금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 2만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 if OPT 두 번째가 논리 해로 논리 해로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추르 그렇다면 된 저희는 두 번째 열에다가 논리 해로 라고 쓰실 거고요. 가격이 2만 5천원 입니다. 다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세 번째도 else if 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냥 else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선택이 됐겠죠. 알고리즘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여기는 가격을 3만원 이라고 쓰겠습니다. else 라고 쓰지 않고 sif 로 물어보셔도 돼요. sif opt 논리 해로 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end if 로 구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주문처 도서명 금액은 있다가 추가 더하기 하실 거라서 금액은 뺐는데 sales i,3에 와서는 도서 선택에서 기억하고 있는 가격에다가 더하기 기출문제 이름을 좀 확인해 볼까요?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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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가 트루라면 2000원 그 다음에 chk 모의고사가 트루라면 1500원 이라고 만들어주고 그걸 더해주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산하시기 전에 바로 위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hk 기출문제를 트루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는 기출문제라는 변수에다가 가격이 기출문제가 2000원 이에요. 2000원 and if if 만약에 chk 모의고사를 선택하셨다면 트루라면 네 저희는 모의고사는 1500원 그리고 나서 and if 이제는 도서선택에 기억한 값과 기출문제에 기억한 값이 있거나 모의고사에서 기억한 값이 있다면 도에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if 구문에 만약에 선택되지 않았다면 else 기출문제는 0입니다. if 구문을 좀 추가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도 선택되지 않았다면 모의고사는 0입니다.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 계산해서 금액에 넣을 거고요. 네 번째 10 sales i,4 에다가는 우리 폼에 초기화 작업하셨던 cnb 분류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일단 작성하신 내용 실행해 보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 입력 눌러서 주문처 이름을 임의로 입력하시고 분류 하나 선택할게요. 개론 선택하시고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럼 23,500원인가요? 입력 한번 눌렀을 때 주문처 도서명 23,500원 전공 마찬가지로 만약에 논리예로 선택하고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입력 누르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